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미너회 완판! 대세 세계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국가안보실 차장 바꾸고 그러더니 국방장관도 바꾸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냥 모조리 싹 왜 바꾸는 거예요? 안보실 차장,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장관을 바꾸면 차관은 안정돼 있어야 되고 차관을 바꿀 땐 장관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부처가 이렇게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실 안보라인까지 다 바꾼다는 것은 군 체계상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군의 지휘관들이 싹 이렇게 수뇌부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속성이나 군의라는 건 한시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추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바꾼다고 보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게 용산 설명은 6개월 전부터 정기인사를 준비한 거라고 둘러댔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의뢰건 원래 바꾸려고 했던 거다 6개월 전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망말입니다 장관을 6개월 전부터 바꾸려고 했다고요? 아니 장관 안보실 차관은 정무직인데 거기에 무슨 정기인사가 있고 지금이 개각 시즌도 아니고 6개월 전부터 바꾸는데 왜 그러면 국방부 장관만 딱 바꾸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현직 군인이란 말이에요 국방비서관은 그러면 군 진급과 보직이 어떻게 되냐면 10월쯤에 장군 정기 진급 인사가 있고 보직 인사가 같이 발표돼요 그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상해서 지금 바꾼다? 도대체가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어디 이런 걸로 그렇게 둘러댑니까? 그래? 이거 최수근 상병 사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경질하는 거예요? 경질이라고 봐야죠 저는 국방부 장관 곧 잘린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가을이 되면 잘릴 거다 원래 평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 차제에 이번에 그냥 싹 깔아엎는 건데 이렇게 된 군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이 큰 파격적 인사를 해야만 되는 강렬한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건 뭐냐 하면 이번에 국회 대응 법사위 국방위 운영이 대응 과정에서 용산이 보기에는 무능이 그게 드러나가지고 결국 대통령 시길로 의혹이 더 증폭되고 부풀려지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 내분이 그러니까 네가 잘 막아야지 왜 여기까지 불똥이 튀게 만들었어 이거예요? 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가지고 그 해병대 대령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가 났다? 이런 무능한 그리고 왜 대통령한테 자꾸 불똥이 더 튀게 만들어? 더 확실히 눌렀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국회 나가서 왜 국회의원들한테 저렇게 쩔쩔매냐고 요즘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뭡니까? 전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운영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처음에 조태형 안보실장은 7월 31일 날 대통령실의 일정을 밝힐 수 없다 그랬어요 원래 박정원 대령 진술사에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진술사에 써버리니까 진짜 그날 오전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다 이러면 그 진술사의 개연성이 커지거든요 조태형 안보실장은 그런 일정 박힐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밑에 임디웅 국방비서관이 나와가지고 그날 회의 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국회의원들한테 다 말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수석보좌관 회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진술사 내용에 하나씩 퍼즐이 마저 떨어지니까 이제는 대통령한테 다 날라오겠지 화살이 그래가지고 대통령 경로로 이게 시작된 거다 이걸 다 믿는 분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거 부정 못합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 또 불려나가지 못하게 다른 데로 치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숍 샌샤인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공수처 수사 대비해서 교체한가라고 봅니다 이 아이디 쓰시는 분은 장관 그만두게 해서 증거인멸하려고 하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이런 건 이 정부에서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더라도요 사실은 남겨두면 둘수록 위험은 커진다고 봤겠죠 저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일단 의혹을 차단하고 더 이상 증언을 못하도록 치워버리는 거 꼬리 자르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장관이 딱 부임하면 아 저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전장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판차기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판판이 밀리는 게 전 국방부 대변인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온통 언론에 대변인이 기자한테 쩔쩔매는 게 전 방국에 그냥 생방송이 됐잖아요 생방송이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 양반 이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몇 킬로 빠졌대요 지금 하도 얼굴이 삭아가지고 기자들한테 거의 고문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대변인 이제 안쓰럽다는 얘기까지 나오대 기자실에서 너무 당해가지고 그런데 저항을 못했잖아 대변인이 쩔쩔맸잖아 엉터리 자료 내놓고 홍범도 장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팀을 갈아줘야 되겠지 이거는 야구로 얘기하자면 한 5회나 6회쯤에 이미 대량 실점으로 한 투수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빨리 선수교체 해줘야지 이종섭 장관만큼이나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서 참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은 장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후임으로 지금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잘 압니다 또 세미나나 방송에서 토론도 많이 해봤고 사실 이분이 군사적 식결은 꽤 들을만해요 합참 작전본부장을 여기 맺는데 최고의 요직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어떤 분석이라든가 어떤 작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꽤 들을만해요 그런데 이분의 정치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물속에 들어가면 한두 명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홍범 대호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최초의 문제 제기한 작년 국정감사 때 신의원 발언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금까지 보면 젠버리 사태 때 전북팀이 중간에 철수했지 않습니까?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전북 보고 아주 패륜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나라망신 손님들이 있는데 주인이 먼저 나가고 아주 그때 악담을 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분의 언행을 보면 상당히 튀는 정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념 성향이 매우 강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극우, 반공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종섭 장관은 사실 무능력해서 문제지 그렇게 이념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질 않고 또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한 것도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용산에 찍혔다는 설이 바다한 겁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은 그거에 정확히 대척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원식 의원이 만일 국방부 장관에 부임하게 된다면 당장 해군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이분 성정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군 잠수함도 이름 바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벌써 해군은 저항하는 분위기예요 역대 총장들이 9일 날 모인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한 명도 없답니다 전부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 입장이 나오려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또 육군의 엘리트 장성이 해군을 사람으로 봅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육군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주 체질화되신 분이고 해군군은 얼마나 개무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군 엘리트 장군답게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해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장관 바꾸고 차관 바꾸고 비서관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아싸 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구나 그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으려나 오 좋은 말이에요 그거 박정원 대령이 한 말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싸 님 김종대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국내 문제 살펴봤고 북한하고 러시아 이거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김종대 의원님한테 했는데 낭이충구님인데요 김종대 의원님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독도 인근 해상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 일본이 먼저 방어 공격합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아니면 한미동맹입니까? 미일동맹입니까? 아니면 한일동맹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북한 공격할 테니 동해 상륙지점 내어놓을까요? 궁금하네요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 울릉도 방향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적이 그래서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계경보를 EU를 얘기하고 발령해야 되는데 영문도 모르고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도 안 했다고 사실 그러면 독도 쪽으로 그걸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는 정상적인 매뉴얼대로 가는데 문제는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도에 지금 북한이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자체 정보 역량 갖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정부가 알려줘야 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은 정보 수혜국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응태세를 취하고 거기에서 위기관리를 한다고 하면 일본이 항의하겠지 우리 땅인데 왜 니들이 방어한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앞으로 이거는 영토 도발이라고 자기네가 대응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가진 이지스함에 있는 ANTPR 고성능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미사일 SM-3 블록 2A 이걸 지금 개발해서 장착한다는 거거든요 그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동해로 출동시키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실시간 정보 제공을 받으면서 여차하면 미사일 요격을 하겠다 이런 어떤 거 앞으로 군사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고 우리는 저항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이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는 게 매우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일의 공동 작전이 불가능해 서로 이어 영토 문제로 싸우게 돼 있으니까 한일을 싸움 붙이는 데는 독도를 인근을 위협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있고 실제로 2019년인가요?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다가 독도 연공을 침범했거든요 그때 이게 언론에 안 나온 얘기까지 포함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침공 때는 그냥 경고 방송만 했는데 두 번째 선회에서 또 독도 연공으로 들어오네 이때 F-16 조종사가 실탄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합참의장하고 교신한 내용이 있어 합참의장이 직접 F-16 조종사하고 통신을 했는데 현장의 조종사는 또 들어왔습니다 격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의장이 놀라서 야 새끼야 교정규칙대로 해 이 자식아 니가 뭔데 격추고 지랄이고 어? 이거 안 돼 인마 그냥 쫓아보내 이래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그렇군요 이 얘기는 언론에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만류한 거예요 그게 F-16 기종이더라고 그런데 이튿날 일본이 벌씩 쏘신 듯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이 경고사격을 해서 러시아 비행기를 쫓까네? 엄중히 항의한다 이래가지고 한일 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문제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세요 러시아 군용기 한 대 사실 저는 우발적인 연공 침범이라고 보지만 이거 하나가 한일 간에 완전히 전쟁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도에서만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동해 일원 전체가 그런 정치의 하나의 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EZ 주장하잖아 베타적 경제 주장 그럼 독도 인근이 다 진해바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해양 세력권 영양권을 확장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미사일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일본이 지금 만든 계획에 의하면 미사일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선제 타격으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소위 말하는 방격 능력 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게 일본 뜻이예요 그러면 상륙 작전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평양을 폭격하는 날 또는 어떤 깃대령 같은 동해 일원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는 날 일단은 그 구상과 능력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다 당장은 실행될 수 없다 지금 일본은 변변한 공격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먼 훗날 이제 한미일 동맹이 성숙될 때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아우라 님이요 아이고 살다 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궁금증까지 갖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탄을 하셨네요 그런 걸 많이 주셨어요 일본해가 됐으니 일본 영토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이병준님, 묵주 기도님, 링기디 나이스님, 다 YSJ님 아니 일본해로 고치는데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이면에 일본이 동해에서 이제 해양 세력권, 해양 영향권에 눈을 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일본의 독도 이런 건 상징적인 사안이고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그걸 포함하는 더 큰 구상은 동해 세력권 구축이에요 결국 러이들 전쟁 시즌2입니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언론에 리크해준 거 뉴욕타임즈가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먼저 밝혔을 리도 없고 러시아가 얘기했을 리도 없는데 미국이 이렇게 밝힌 것은 우리 너네 다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뜻도 있고 그럼 가지 마라 이런 뜻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통상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정보활동은 얘기 안 하는데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 정보기관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그냥 오픈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세계의 여론을 호소하는 게 은밀한 정보활동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눈에도 잘 안 보이던 정보기관이 요즘 엄청 말이 많습니다 모든 걸 까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사실 이번에 러시아 중요한 인사가 무기거래 협상을 하러 북한에 들어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곧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을 만난다는 이 정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스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휴민트 망원을 통해서 인간 정보로 수집하거나 두 번째는 시그넌트 신호정보라고 하는데 감청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이 주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기계 정보와 인간 정보를 통해서 하는 어떤 일극기밀들이 그냥 까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였는데 저는 상당 부분 사실일 거라고 봐요 최근에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에 평양에 열병식에 온 것만 해도 대단히 파격이거든요 그때 뭐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뭔가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가게 된다면 그 정보가 확실한 거고 안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미국 정보기관이 그걸 오픈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는데 간다고 했다면 뭐 때문에 가려고 했을까요? 무기 거래? 일단 무기 거래는 러시아 측 요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측의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지난번에 바그너 용병 그룹이 도네츠크 일대에서 전투를 할 때 북한 측의 무기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병이 러시아 정규군보다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바그너 용병 그룹이 상당히 퇴조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정규군에 조금 더 전면에 배치해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에 방산비리가 많은가 봐 싸우는 꼬락선을 보니까 장비들이 좀 이상해요 전쟁하면서 이것저것 빼먹는 거군요 왜? 거기도 방산비리 특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왜 저 모양이지? 그런데 북한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쇼이규가 와서 북한을 시찰하고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북한의 포병 능력은 세계의 인류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서울불바닥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나라는 난리 났지 사적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 빈말이 아니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사정거리가 70km입니다 그러면 전세계의 포가 70km 나가는 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경 방사포다 초대형 방사포다 이거는 300km 나가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나라요 미사일급이네요 미사일급 포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 온리원, 북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정은의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 논문이 뭐예요?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 그다음에 선대 아버지 김정일 때 뭐예요? 서울불바다로 그러니까 북한은 포병에 관한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어놨고 거기에서 계속 포를 성능개량하면서 자기 독자 능력으로 대량 생산을 해온 거예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남북 군사력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북한이 우위라고 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뒤늦게 집속탄 개발하고 뭐 이러고 해서 쫓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재래식 포병에 있어서도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거를 갖다가 북한의 군사 능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칠 때까지 그냥 조여붙여서 러시아를 실패 국가로 만들어서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비 지원 나가는 것도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이 새로운 포탄 미사일들이 공급되면 북한체가 미국이 치러야 될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연장이 되는 겁니다 혹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 전략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성능이어야 되는데 이건 재래식 무기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더 버틸 수 있는 3,700km 정도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접경해서 싸우는 게 꼬불꼬불한 걸 다 합치면 그게 전선에 고착돼 있는데 여기에서 소모전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국에 포탄 달라고 손벌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발등의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그걸 질려면 또 지금까지 미국 혼자 전비 부담한 것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앞으로 500억 달러도 염출하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거죠 이게 비상사태인데 미국 반응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만약에 무기 거래하게 되면 대가를 틀을 것이다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고 한다면 무기 거래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치러야 할 대가가 상당하니까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저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김 의원님 생각에 갈 것 같습니까 만날 것 같습니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의 묘한 행태와 미국의 묘한 행태가 있어요. 저기 제이크 설리반 발언 중에 아까 화면에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북한의 강력한 제재를 다짐하면서 그 다음 대목인데 북한을 설득하겠다. 이걸로 북한을 만나겠다. 이제 어지간히 그 배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걸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로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뭐 외교 압박 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 입장도 발표 안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기 좀 너희들은 뭘 줄 거야. 이런 밀당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계속 미국이 일하면 우리 무기 줄 거야라는 신호를 발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 다가오고 있고 오히려 북한이 양수 겸장.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다루는데 내 전략적 가치가 아주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협의하는 척만 해도 미국을 긴장시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전략이 이런 카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붙는 척하며 미국하고는 뒤로 대화한다. 또는 러시아에 주워놓고 대신 러시아로부터 최신 현대 군사기술을 이전받아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제2경제권이라고 그래요. 북한의 군수산업을. 제2경제권이 거의 부수산급이 관장하거든요. 거기에서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한반도 세력균형에 가장 중대한 변수가 출현했어요. 최근에 북한의 화성 18형 ICBM이 올해 선을 모여고 얼마 전에 고도 6000km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고체 연료 ICBM이 전 세계 흔치도 않은데 북한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정상 고도까지 올렸다? 이거 최강대국도 15년, 20년 개발해도 될까 말까 하는 기술을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여줬다고.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저 배후에 누가 있냐. 그런데 벌써부터 군사협력은 시작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앞으로 한반도 세력균형에 이 문제가 중대한 변수고 우리나라의 안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북한만 상대했고 러시아는 한국 편이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가서 뭐라 그랬죠? 제렌스키 대통령 만나가지고 함께 싸우자 그랬죠. 그 발언이 나오고 쇼이구가 북한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답방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영으로 짜게 되면 원래 이게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결과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향이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또 갈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또 짚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언제나 1뿌러스 1은 귀요미 김종대 타임 많이 기다립니다. 이런 걸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흥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청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스핑스 광흥살룸 드셔도 되고요. 스핑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히 드실 수 있습니다.